양양군은 캠핑 성수기를 대비해 다음 달 15일까지 관내 43개 야영장에 대한 안전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합니다. 코로나19가 지속됨에 따라 야영장 내 거리 두기와 출입자 관리 시스템을 점검합니다. 또 화재와 가스 중독 사고에 대비해 소화기 비치와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등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. 점검에서 드러난 가벼운 위험 요인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, 법규 위반 사항은 행정처분 조치할 예정입니다.